아, 이리로 가게? 40년 넘게, 저게. 40년. 그런데 들어가시는 엄마의 포스가 다르시네. 그러니까 저 시장이 제 놀이터였어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아들이에요. 우리 아들이에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삶았어요. 삶았어요? 네. 박 대표 셋째. 네, 대표님. 아유, 진짜 축하해요. 아유. 세상에, 어쩌면. 아니, 어머님도 매번 또 이렇게 해주시고. 세상에. 좋은 선물이네. 잘 쓰겠습니다. 아니, 매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아니야. 해드려야지, 당연히. 아이고, 석리야. 세상에. 동아대학 붙었다고 이 엄마가 가서 먼저 보고 왔는데. 어렸을 때부터 다 봤나 보다. 오징어 게임이야. 내가 이틀로 다 안 봤나 보다. 아, 다 보셨구나. 안녕. 안녕하세요. 잘생겼어요. 아니에요. 잘생기지는 않았어요. 팬 사인회, 팬 사인회. 이야, 괜찮다 진짜 오늘. 얼마나 무서워. 내가 흡선 때하고 사, 흡선 때하고 사 일주일 날 꼭 갈아입고. 하나, 둘, 셋.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도 그날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. 모든 분들이 사인 해달라고 하시고. 같이 사진도 찍으라고 하시고. 도와줬다, 진짜. 진짜로. 그날만큼은 BTS가 부럽지 않은 그런 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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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잘 하고. 나중에 데리러 올게. 데리러 와. 안녕, 갔다 와. 잘 갔다 와. 이거 선생님 학교라고? 네. 초등학교 때? 네, 졸업. 초등학교 때? 이거 엄청 달라졌는데. 변했어요? 아, 똑같네요. 똑같네요. 저기서 축구하다가 했잖아요. 축구하다가 뻥쳐서 저 뒤에 유리창이 됐다. 다 깨먹고. 피구 엄청 잘했거든요. 피구? 엄청 잘했어. 거짓말 하지 말고. 진짜 잘했어, 피구. 진짜로? 철복은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다. 한다고? 이거 시험 많이 봤잖아, 이거. 그렇지. 어, 피껏 걸어선다. 하아. 저기서 팔 놔둬야지, 그렇지. 그렇지. 골치지? 아, 배, 어떡해. 아, 잘하시네. 너무 많이 놀았구나. 버릇처럼 하네. 잘하시네, 진짜. 엄청 숨걸려요. 어릴 때 해봤어? 왜? 어릴 때 해봤냐고. 해봤자, 해봤자. 재밌네. 재밌죠. 자, 갑시다. 해운대다. 해운대. 아, 불쌍 가면 해운대 가야죠. 우와. 아유, 아린 씨도 고향이 그리운가 보다. 네. 어, 배고파. 먹다가 먹지 마. 어? 아니, 사장님한테 왜. 뭐야, 뭐야, 뭐야. 좀 이따 올라갈게요. 네? 네. 학교 다닐 때 친구면서. 아, 진짜. 대단하러cycle. 음. ум우머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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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